막 서 막 좋다 예 갔다 파이팅 그렇지 막 서 막 좋다 술술 간다 청산유수다 잘한다 그렇지 어 이런거 좋아 이런거 좋아 지효치 야 지효 좋다 머리 좋다 그렇지 잠깐만 하하 아 개리오빠 야 강희건으로 써야지 한자라도 더 개리 개리오빠 개리오빠 강희건으로 못봐 야 이거 힘들다 지효야 그래도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아 이거 왜 되게 힘들어 아직 멀었어 이게 이거 한줄씩이 한 명 써야돼 좀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자연스럽다 아 괜찮네 누나 이런거 잘하는구나 의외다 와 오 누나 좋다 삼공공공격 좋다 야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이때까지 쪼 이때까지 살아있었어 오빠 다음 생일까지 다 걸어 다음 생일 다음 생일 그래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야 김종국 이제 거기 오면 어떻게 해 와 진짜 늦다 정국이 형 지금 수필 중 있어 수필 야 이런 감성적인 소설가를 봐봐 등단하고 있단 말 등단 시나온 시나온 어 찡하다 왠지 모르게 하루하루가 주마듬처럼 야 빨리 써 정국이 형 너무 진심으로 쓰고 있어 야 막 이름 쓰고 막 유재석 오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늘려야지 멤버 이름 하나하나씩 쓰고 다듬어주고 다듬어주고 잘하면 터지겠다 형 이거 쉬면 끝이에요 쉬면 빨리 해야 돼 빨리 해 이제 거의 다 왔어 형 지효 누나 거의 다 왔어요 와 이거 무슨 뜻이야 그 말은 거의 알아볼 수가 없다 와 이거 진짜 무슨 말을 쓰는 건지 모르겠네 뭐야 그 그 그 뭐야 그 그 그리고 그렇지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해야지 형 진짜 이거 진심이에요 제 소개를 해야 되니까 야 이거 껴야지 야 하나라도 더 뛰고 하나라도 더 말을 만들어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진심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당해서 이 모든 정성을 다하여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스타일이 그렇게 티가 나게 아 나 미치겠네 야 금종국 빨리 해 야 한 칸 뛰어서 해야지 뛰어서기 원래 안하는 스타일이야 야 안하는게 어딨어 한국말에 뛰어서기 해야지 빨리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야 한 칸 좀 뛰라고 한 칸 좀 뛰라고 뛰라고 왜 자꾸 안 뛰어 눈에서 눈에서 들어가고 들어오고 벌써 벌써 300회입니다 이런 날이 이런 날이 오고야 정말 오고야 말았네요 오고야 말았네요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이게 꿈일까요 생실까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진심으로 300회가 이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진심으로 300회가 이렇게 야 뛰어서기 야 뛰어서기 뛰어서기 좀 하라고 해야 될 겁니다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가라고 아 너무 고통스러워 야 진짜 힘들다 힘들어 오빠 이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오빠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어요 네 저 알겠습니다 400회 예 500회 예 500회 500회, 500회, 600회, 700회, 800회, 900회, 900회, 901회를 무시하시는 거예요? 900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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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0 천